반갑습니다. 뉴욕키드링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또 우리의 주변 상황에서 능히 볼 수 있고 매일 보기도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의 하나의 내용을 짚어볼까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 또 옆집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점의 이상, 기준점의 이하를 판단하기도 하죠.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한인이라면 앞으로 절대로 무시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주제 속에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2020년 미국의 인구 5명 중에 약 1명이 히스페이닉이라고 합니다. 미국 및 전세계의 기업들은 미국 내에 히스페이닉의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고심 중에 있고요. 미국의 남서부에서 스페이너를 쓰는 히스페이닉의 인구가 많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관광지를 선택하거나 대부분 시골을 가지는 않으시니까요.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곳에 가다 보시면 정말 정말 인구가 많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집 근처를 산책할 때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또 혹은 관공서 같은 데 가서 일을 보면서 순서를 기다릴 때 어디를 가든지 백인보다 훨씬 많이 보게 되는 인종이 바로 히스페이닉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흑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주변에서 영어보다 스페이너가 들릴 때가 더 많은 지경이기도 합니다.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들립니다. 올해 미국인이 사랑하는 맥주, 뭐가 있죠? 쿼슬라이트, 버드라이트, 버드와이저 이런 맥주들이 있죠. 그런데 맥주 버드라이트가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맥주로 오랜 동안 1위를 차지했는데 20년 만에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뺏겼습니다. 버드라이트를 밀어내고 왕자에 오른 맥주는 바로 멕시코의 모델로 에스페셜이라는 맥주입니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봤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순하다. 4도가 좀 넘는데 좀 순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마시고는 있습니다만 좀 독특하다라는 맛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소매점의 점유율 8.6%를 기록하면서 버드라이트 7.6%를 제쳤고 이후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델로의 판매량은 2013년 이후에 10년 사이에 3배 이상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모델로의 빠른 성장은 미국의 히스패닉 인구가 많아진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미국 문화에 점점 스며들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패닉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히스패닉은 스페이너를 모국으로 사용하는 국가의 조상을 둔 사람을 지칭하며 라티노는 라틴 아메리카 즉 멕시코 중남미 지역과 캐러비안 지역의 출신을 지칭합니다. 히스패닉과 라티노는 두 개의 다른 그룹이나 두 인구 집단이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젊고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의 히스패닉의 소비자는 미국 수출기업의 아주 매력적인 타겟 소비층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수준 증가를 기반으로 미국 내에서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고 타인종과의 부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스패닉들의 조상은 대대로 내려오는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고 외부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스페이너에 대한 서비스나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에 깊은 호감을 가지고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결력을 더 많이 가지게 한다는 거죠.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켄탈이 발간한 2021년 미국 소수민족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히스패닉의 인구가 88%가 자신에게 스페이너로 의사소통을 해주는 사업체에 아주 고마움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고 87%는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투자나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기업의 로열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스패닉의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이해와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커뮤니티 참여와 기여도가 필요한 거죠.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인분들 중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거기에서 하이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는 한국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100% 이쪽 계통의 사람들을 하이어에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파워력이 달라지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센서스국이 내놓은 2017년부터 2060년의 미국 인구 전망 보고서라는 것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내의 히스패닉의 인구는 6200만 명으로서 10년 사이에 23%가 늘어서 이 기간 미국 전체 인구 증가율인 7%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히스패닉 또 히스패니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애를 많이 낳는 것과 좀 비싼이 납니다. 히스패닉의 인구의 인구 증가율 기여도는 무려 5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는 2025년 히스패닉의 인구는 6800만 명 이상으로 늘어서 전체 인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미국 인구의 20% 백인 인구 비율이 2020년에 76%에서 2025년에 75%로 줄어들고 있고 같은 기간 흑인과 아시안의 인구 비율이 13%에서 6% 이렇게 제자리를 걸은 것과는 대조적이죠. 어떻게 해요? 흑인은 13%, 아시안은 6%로 인구 비율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 히스패닉은 엄청나게 지금 증가가 51.5%나 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오는 2060년대까지 히스패닉의 인구 수는 1억 11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8%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도 다른 인종에 비해서 현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스패닉 게이의 인구의 42%가 밀레니얼 세대이면서 2021년 중2연령은 38.4세로서 백인은 42.4세, 흑인은 39.67세보다 낮다고 합니다. 히스패닉 게이의 미국인의 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타인종에 비해서 연령도 낮아서 미 경제의 기여도가 높다고 합니다. 2020년 히스패닉 게이 미국인의 국내 총생산량은 GDP라고 하죠. 2조 8천억 달러로서 미 전체의 GDP의 13%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기여도가. 비영리단체 라틴계 기부자협의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 미국 내의 라틴계 인구의 GDP 증가 속도가 비 라틴계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계보다도 훨씬 많은 거죠. 중국계보다도 훨씬 많은 거고요. 만약에 미국 내의 히스패닉의 인구를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얘들의 GDP 규모는 세계 5위이고요. GDP 성장의 속도는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구매력, 즉 뭔가를 살려고 하는 욕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조사기관 늘슨 IQ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내의 히스패닉 소비자가 미 소비시장에 기여한 규모는 1억 9천만 달러, 10년간 87%가 성장을 해서 미 소수계 인종 중에 최대의 구매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시하면 되겠나요? 즉 상품을 사는 사람들의 손님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인종이 이쪽 계통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히스패닉 소비자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의 히스패닉의 인구의 증가와 구매력 확대로 주요 기업들도 이들을 타겟으로 경쟁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스페인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민자를 위해서 제품의 스페인어를 영어와 변기하거나 많이 보시죠? 우리 전자제품만 사도 매뉴얼에 기본적으로 영어와 스페인어가 들어갑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도 우리가 티켓을 사는데 스페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용지와 정부기관의 모든 정부기관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에는 스페인어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광고 캠페인을 실행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히스페닉의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아티스트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브랜드나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기업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난해 9월에 465만 히스페닉 사업자를 위해서 자사가 제공하는 35개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스페인어로 제공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식당과 서비스 직업에 있어서 3분의 1이 라틴어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미국 최고의 주방 상당 부분이 스페인어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면서 스페인어 지원 확대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US뱅크 잘 아시죠? 지난해 미국은행 최초로 스페인어 음성지원 뱅킹 서비스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히스페닉의 인구 비중이 높은 LA 지역의 대표 일간지 LA타임즈는 지난 2021년 스페인어판을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은 2017년 일찌감치 아마존 사이트인 베이너 버전을 선보인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력 분야의 파워력을 가지게 된 앞으로의 이 라틴계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 미국 경제에서 라틴계 파워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라틴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데다가 소득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머니가 둔둑하기 때문에 구매력도 커지고 있고 기업들이 라틴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히스페닉의 인구는 1980년 1480만명에서 재작년 6,250만명까지 늘었고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9%라 시금증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인구 센서스에서 2020년 통계를 보면 50개 주 가운데 통계에서 50개 주 가운데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는 히스페닉, 라틴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도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어딘가요?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는 인구의 47.7%가 히스페닉, 라틴계고요. 100인은 36.5%로서 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멕시코주 옆에 있는 텍사스주는 100인이 39.7%이고 히스페닉과 라틴계가 39.3%로 비슷하게 하아픈 하아프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히스페닉, 라틴계의 인구가 39.4%이면서 100인은 34.7%보다 더 많습니다. 천만 명이 살고 있는 러스앤젤레스 카운트를 범위로 좁혀본다면 히스페닉 비중이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49%가 히스페닉, 라틴계이고 100인은 그 절반 정도인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아계도 많죠. 우리 한국계, 중국계, 비에트남계 15.8% 아프리카계는 9%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해가면서 얘기할까요? 미 라틴계는 경제력에 있어서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지난달 미국의 비영리단체 라틴계 기부자협의회에서는 웰스파고, 애리조나 주립대와 함께 2021년 기준으로 미국 내 라틴계의 경제 규모가 3조 2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엘리스는 미국 라틴계가 하나의 국가라고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 규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위는 인도와 7위는 영국을 근소하게 제치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속도 엄청나게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미 라틴계의 총소득은 매년 4.7%씩 늘어서 비 라틴계인 백인, 아시아계, 흑인들의 소득 증가율이 1.9%에 비하면 4.7%에서 2배가 넘는 겁니다. 같은 기간 라틴계의 구매력은 연간 3.9%씩 증가해서 비 라틴계가 1.6% 증가하는 속도의 2배 이상이 또 빠르고요.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큰 손님으로 힘을 뻗치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쪽 분야의 사람들. 그렇다면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우리 한인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소비자로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헤이스페닉 인구가 재작년 6,25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업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겨냥을 한다고 했죠. 정부도 스페이너를 변기하면서 스페이너와 영어를 광고 캠페인까지 함께 하면서 늘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직원의 급여관리 시스템, 식당, 가게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매뉴얼, 그런 것도 전부 스페이너가 들어가고 홀에서 서빙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POS 시스템에도 스페이너가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라틴계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인분들 절대로 무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더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스포츠 시장. 힐스페닉의 파워 대단합니다. 힐스페닉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스포츠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미국의 프로축구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프로축구, 1990년에 10개 팀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29개 팀으로 성장을 했고 총 관중수도 280만명에서 작년에 천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MLS가 급성장한 원동력은 중남미에서 대거 유입된 힐스페닉의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작년 여론업체 조사의 결과 모닝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미국 축구팬의 27%가 힐스페닉기였다고 합니다. 올해는 아르헨티나의 축구영웅 리오넬 메시가 MLS의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하자 MLS의 인기가 더 오르고 있습니다. 구단들도 힐스페닉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스포츠 마케팅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한인분들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는 인종 중에 가장 가까운 인종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단 10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는 또 바뀌고 미국 인구의 3분의 1까지 차지하게 된다는 이 인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함께 끝까지 긴 시간 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알아나가는 시간 가졌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함께 뵙겠습니다. 뉴욕 히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만나요.